어제부터 계속 긴장돼서 다은지 씨가 더블 데이트 실망했다고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실망을 그렇게까지 실망한다고? 저는 더블 데이트고 저는 상대편이 됐었거든요 그치 같은 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상대편이었으니까 파트너가 된 개성 형한테도 약간 예의를 좀 지키는 게 낫고 저도 송민 씨가 있는데 제가 막 거기다 송민 씨 버려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봐도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너한테는 제일 중요한 날이지 확 끌어잡느냐 너무 긴장되는데요? 진짜 미치겠네 오늘 확 끌어잡느냐 아니면 뭔가 딴 사람을 알아보고 싶을 정도밖에 그런 마음밖에 못 들게 하면 이거야 이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결시켜 나가느냐가 오늘 잘해야 된다 관건이구나 어쨌든 오늘 1대1이니까 오늘은 과감하게 다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표현해 표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런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또 만나요 그럼 또 만나요